소주, 잠옷, 파자마, 여름 잠옷에 들어있는 코카 거의 코카 때문에 샀다고 할 수 있죠? 코카를 사니, 잠옷이 좀 얇다, 좀 얇아요 파자마처럼? 좀 얇아요 많이 얇아보이네 난 재질은 약간 아미밤 재질 같은 코카 정도 덜 봐요 지민이... 봐봐, 봐봐, 봐봐 귀여워, 태영이 뭐 해주세요? 태영이는 이거보다 더... 오, 정국이 너무 귀여워 정국이 어떻게 해요? 정국이 뭐 해주세요? 정국이 달라서 갑자기 추위에 나올 때는 우리 표정관리가 안 돼 네